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국내외 널리 알려는 공병호TV 활동을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유로존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2002년 이후에 유럽 도입하 이래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 완화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도한 재정부채로 인해서 제2의 재정위기를 맞이하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월 3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강경민 런던 특파원 기사의 시작글입니다 그런데 이런 머릿말을 뒤이어서 눈길을 확 끄는 그런 그래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연합 주요 회원국의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2019년 기준입니다 좌측으로부터 그리스 176.6% 이탈리아 134.8% 포르츠칼 117.7% 벨기에 98.6% 프랑스 98.1% 그리고 스페인 95.5% 순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올해 유럽연합국가들의 정부 부채 비중이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서 급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로존 전체는 정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84.1%에서 올해는 100% 이상 넘었을 것으로 보고 그리스는 176.6%에서 200% 이탈리아는 134.8%에서 160% 프랑스는 98.1%에서 120% 스페인 또한 95.5%에서 120%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더욱 암담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정위기의 영향은 2011년도 남유럽 경제위기, 재정위기에 수십배에 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스보다도 경제규모가 무려 10배 이상이나 큰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유로존 전체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단일 경제권의 유로존은 주요국 은행 간의 상호 익스포절, 대출, 보정, 투자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국과의 부실이 연세 부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제2의 재정위기가 발생할 경우 유럽 전체가 또다시 합심해서 재정위기에 빠진 국가들을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기사가 또 한국경제신문 기사의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 포르츠칼, P, 이탈리아, I, 그리스, G, 그리고 스페인, S 합쳐서 대지를 뜻하는 P, I, G, S 국가들이죠 남유럽 국가의 부채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성을 더하게 된 것은 바로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감양하면서 그런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성적인 국가 부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또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다시 또 국가 부채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에 빠진 피그 국가, 남유럽 국가들을 보면서 그런 불현듯 세 가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는 일단 빚을 지고 나면 갚기는 무진장 어렵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으로 1조, 2조 풀 때 박수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빚을 지고 나면 개인 부채도 마찬가지지만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빚이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그 국가는 만성적인 경제 위기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했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다시 위기가 발생했다가 그리스나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그런 국가처럼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 빠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항상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생각하게 되니까 세 번째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남길 유산은 남유럽 국가와 같은 과도한 국가 부채의 더미가 될 것이고 그 국가 부채로 인해서 만성적인 위기 상태가 반복되는 그런 국가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는데 일종의 신호탄, 시발탄을 쏜 그런 정권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800년 동안 66국에 일어났던 국가 부채의 겁등과 경제 위기 사이의 상호관계를 잘 이렇게 분석한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이제 다르다는 책에서 읽었던 교훈 가운데서도 중요한 교훈을 몇 가지로 압축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평균적으로 한국이 경험했던 외환위기와 같은 언행위기를 경험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위기를 겪은 국가는 3년 동안 정부의 실질 부채가 86% 정도 증가한다 다시 말하면 실제 부채 규모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부채의 놀라운 급증이 경제 위기를 경험한 국가들의 뚜렷한 특징이고 이들 부채는 세금 부담으로 수십 년에 걸쳐가지고 한 나라의 국민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다르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연구 결과의 결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흥시장 국가 등의 외채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비중의 35에서 40% 수준을 넘었으면 부도 발생 위험은 급속히 높아진다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40% 훌쩍 넘어서게 됐죠 부채 비율이 낮더라도 상환 능력에 대한 대외 신인도가 낮으면 부도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 총생산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외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넘어서는 경우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는 전체 부도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부도의 16% 수준을 차지했고 절반 이상의 국가 부다가 국민 총생산 대비 60% 이상의 채무 비율에서 발생하였고 국내 총생산 대비 40% 이하의 부채 비율에서조차도 거의 20% 국가가 국가 부도가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국가 부도를 알려주는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의 일정한 기준은 없지만 무조건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는 거죠 40% 이하인 국가에서도 1970년부터 2008년까지 전체 부도 건수 가운데 16% 정도가 40% 이하에서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 정책을 본떠서 많은 신흥시장 국가들이 재정을 동원해서 무리하게 경기 부양책을 단행하고 있는데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재정정책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는 신흥국가들은 국가 재정을 극심한 채무상한 곤란지경인 국가 채무 한도 초과 수준으로 몰고 갈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한 거죠 신흥국들이 선진국을 뽐받아 가지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재정을 동원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지출을 단행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 케네스 로고프 교수의 이야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흥국가들의 국가 재정을 극심한 채무상한 곤란지경인 국가 채무 한도 초과 수준까지 내목을 잃게 될 것이다 어떻든 지금 빚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선택을 보면 얼마나 앞으로 오랜 세월 동안 그 이자와 원리금을 갚기 위해서 많은 한국인들이 고생길로 들어서게 될까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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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